안녕하세요 집쌤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경매로 진행될 물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이들 키우기도 좋고 교통 편리하고 인근에 상가가 많아서 살기 편한 곳의 물건들이요. 특별한 문제도 없는데 감정가에서 두 번이나 유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고금리 영향으로 이런 저가 낙찰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동산에서 일반 매매 물건을 사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낙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리 경매 공부를 해주시면 스스로 낙찰 받아서 명도하시고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요. 동탄역 역세권에 위치한 동탄역 시범 하나 꿈에 그린 프레스티지 48평형입니다. 현재 두 차례 유찰돼서 기존 감정가 대비 50%선에서 입찰이 가능한 물건입니다. 기본적인 물건 정보 먼저 살펴볼게요. 경매 기본 정보 먼저 보고 갈게요. 수원지방법원에서 실시하고요. 사건 보도가 2021타경 7716번입니다. 강제 경매네요. 그리고 12월 21일 10시 30분부터 시행을 합니다. 이 강제 경매가 뭔지 아시죠? 김모씨라는 분이 신모씨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신모씨가 돈을 안 갚은 거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 판결문 같은 집행 권한을 얻어서 법원에다가 경매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이렇게 경매를 넘겨준 거예요. 토지와 건물 둘 다요. 이런 집합건물 중에 하나니까 토지와 건물 둘 다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하죠. 그리고 전용면적이 37평입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이 아파트를 찾아보시면 이게 공급면적 48평형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A타입이에요. 10월 19일에 감정가격 18억원으로 진행이 됐는데 유찰이 되었고 수원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1회 유찰 시에 30%가 저감이 됩니다. 그래서 12억 6천만원으로 그 다음 달에 진행이 됐는데 또 유찰이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진행이 되는데 또 30% 저감이 되니까 8억 8천 2백만원에 진행이 됩니다. 거의 감정가 대비 절반 가격에 입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권리 분석을 하기 전에 이 물건의 위치 먼저 살펴보고 갈게요. 자 화면을 좀 줄이고 옆에 전자 지도를 한번 클릭을 해보실게요. 지도를 보시면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하나 꿈에 그린 아파트인데 여기 빨간 점이 표시되어 있죠? 여기가 경매 물건이 아니에요. 이거 뭔가 좀 잘못 나온 거고 1421동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전체가 하나 꿈에 그린 프레스티지의 단지인데 여기서 동탄 청계로로 쭉 오다 보면 가장 오른쪽 끝에 동쪽 끝에 있는 요 단지입니다. 1421동 그리고 1, 2, 3, 4 이렇게 보이시죠? 작은 숫자로 여기 있는 요게 1라인 401호 요 물건이 경매가 나온 거예요. 다시 축소를 해서 볼게요. 그리고 동탄역이 여기에 있고요. 동탄 2신도시에서 여기 동탄역 시범 운한 퍼스트빌 아파트 그 다음 시범 더샵 센트럴 시티 포스코 더샵이죠? 그리고 여기 하나 꿈에 그린 요 세 가지를 우, 포, 한 이렇게 불러요. 동탄 2신도시의 3대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에 롯데백화점 동탄점이 있고요. 그리고 동탄역도 걸어서 갈 수 있는 아파트예요. 그리고 단지 앞에는 이렇게 청계초등학교와 청계중학교가 있고 여기에 청계중앙공원이라고 규모가 꽤 큰 공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많은 병원과 상권들이 형성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 편의시설이 굉장히 우수한 편입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렇게 리베라 CC라고 규모가 좀 있는 골프장이 있는데 이 골프점 뷰를 바라보는 아파트도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서 권리 분석을 해볼게요. 감정가격이 건물이 14억 4천만원이고 토지가 3억 6천인데 신축 아파트에서는 원래 이렇게 토지값보다 건물값이 훨씬 셉니다. 그리고 가격 시점을 보시면 2021년 11월 19일로 감정평가 시기가 나타나죠. 그럼 이 18억이란 가격은 이 당시에 책정되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이렇게 대지권도 갖고 있는 걸로 나오고요. 지금은 이렇게 단순하게 경매 정보제에 있는 것들로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입찰을 하시겠다 한다면 인터넷 등기소에서 이 등기부 등본을 실제로 발급받아서 일일이 다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매각물권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이런 것들도 법원에 있는 것들을 다 직접 확인해보셔야 돼요. 대법원 경매정보 홈페이지에 가시면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보시면 임차인이 없네요.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건물 등기사항에 요약본이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집합건물이니까 이렇게 하나만 있는 거죠, 등기부가. 이걸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등기부 등본을 볼 때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은 말소기준권리가 어느 것인지 보는 것이죠. 자, 여기서는 가장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이 되겠네요. 2016년 1월 12일에 설정되었습니다. 아마 은행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이 후순위에 들어온 권리들은 경매 낙찰 받아서 잔금을 납부하면 모두 말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빨간 줄이 다 그어지는 거죠. 삭선이라고 하죠. 그러면 낙찰자는 깨끗한 상태의 등기부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현재 소유자가 소유권을 이전 받은 다음에 같은 날 아마 은행인 것 같은데 여기서 근저당권을 설정했고요. 그 다음에 한 8개월 정도 있다가 또 근저당권을 같은 은행에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다른 은행에서 또 돈을 빌려와요. 근저당권을 설정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을 또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는 은행이 아닌 일반인이 강제 경매를 진행을 시켰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처분이 있습니다. 경매 정규 강의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말소 기준 권리 이후의 권리들은 이렇게 말소되는 것이 원칙이고 앞에 것은 인수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후순위 권리들 중에서도 일부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없어지지 않고 인수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경매 정규 강의에 있는 내용을 잠깐 같이 살펴볼게요. 어떤 등기부를 떼어서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시간순으로 권리들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가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담보가 등기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는데 가장 먼저 설정된 게 이 가압류죠. 이 가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 이전의 것은 이렇게 인수되는 것이 맞고요. 그 이후의 것들은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죠. 그리고 여기도 원래는 소멸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예외적인 게 있는 거죠. 이렇게 인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가처분 중에 일부가 있는데요. 어떤 가처분이냐.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피보전 권리로 하는 가처분 혹은 가처분인데 원인 무효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피보전 권리로 하는 가처분 이렇게 두 가지가 후순위일 때 인수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방금 경매물건에 있던 가처분이 이 두 가지에 해당되는지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최근에 제가 경매 정규 강의를 온라인으로 오픈했는데요. 얼리버드 이벤트 중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댓글이나 영상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이는 이 가처분이 건물 철거나 원인 무효를 피보전 권리로 하는 가처분이라면 낙찰자한테 인수될 수도 있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 가처분이 정확히 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살펴보냐면 여기에 수원가정법원하고 사건번호가 적혀있어요. 이걸 통해서 알아보시는 거예요. 이건 등기부에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확인하시냐면 등기사항증명서를 클릭하시고 이렇게 등기부등본을 바로 스피드옥션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 경매정보 홈페이지에는 무조건 700원이나 1,000원을 내고 열람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바로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다만 실시간 업데이트가 아니니까 입찰하기 전에는 꼭 떼어보셔야 돼요. 아래로 내려보시면 건물 정보가 나온 표제부가 있고요. 또 전유부분에 관한 표제부가 또 있죠. 그리고 가처분은 주로 갑구에 많이 있고요. 을구에도 있는 경우가 있지만 갑구를 먼저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소유권 일부 2분의 1에 대해서 가처분을 했는데 수원가정법원의 가처분 결정이었어요. 가정법원이면 거의 이혼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보니까 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 이렇게 나오고 남자 이름이 나오네요. 아마 신모씨가 와이프 되는 사람인데 이 김모씨와 이혼을 하게 되었고 이 김모씨가 상대방 이 와이프의 이름으로 된 아파트잖아요. 그 2분의 1은 내 것이니까 처분하지 말아라 해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걸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금지사항에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일체 처분행위 금지 이렇게 써있잖아요. 이 아파트 2분의 1이 내 거니까 전세권이나 저당권 임차권 등을 설정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여기를 봐도 알 수가 있고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다면요. 이것을 나의 사건 검색에다가 입력을 해서 알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나의 사건 검색 이렇게 누르시고요.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정보를 넣으시면 돼요. 그럼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나왔던 게 수원가정법원이었고 이렇게 찾으시고요. 수원가정법원을 그리고 2022 여기서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찾으시고요. 그리고 사건 번호가 있었죠. 사건 번호를 넣으시고 여기 당사자명을 꼭 넣으셔야 돼요. 아까 등기부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두 글자 이상만 넣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같은 번호를 여기다가 넣어주시고 검색을 누르시면 됩니다. 채권자 아마 남편으로 보이는 분이 와이프로 사료되는 분한테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내려보시면 제출서류 접수 내용도 볼 수가 있고 종국 결과 인용되었다 이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 진행 내용도 보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것은 인수되는 가처분이 아니네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니까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그러면 이 후순위에 있는 가처분은 우리한테 인수되지 않고 말소된다. 이렇게 안전하게 입찰을 하면 되겠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또 있어요. 뭐냐면 바로 무인여에 의한 경매 취소가 되지 않을까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건데요. 지금 최저가가 8억 8천 2백만 원으로 매우 낮아졌어요. 자 그런데 경매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경매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어떤 부동산을 현금화해서 채권을 다시 회수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자 돈을 다시 받아야 돼요. 그런데 돈을 다시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채권자 돈을 빌려준 사람이 채무자 부동산을 경매 넘겼어요. 자 감정가가 3억 원이었어요. 자 이때는 이 사람이 돈을 받을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다음에 유찰이 됐는데 2억 천만 원이 최저가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누가 2억 천만 원에 받아가면 얘보다 앞서서 돈 받을 사람이 많아서 이 사람이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2억 3천만 원 정도면 이 사람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경매는요. 이 경매를 넣은 사람이 단돈 100원이라도 배당을 받아 가야지만 경매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경매가 취소되어 버려요. 자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2억 3천만 원에 누가 낙차를 받으면 네가 돈을 받을 수 있더라. 자 그러면 만약에 누가 2억 3천만 원을 안 쓴다. 그러면 네가 2억 3천만 원에 사가라. 그래서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보증금까지 내면은 나는 경매를 진행시켜 주겠다. 그리고 네가 만약에 2억 3천만 원에 안 산다고 한다면 그냥 경매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돈을 받아갈 게 없으면 경매는 취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잉여의 가망이 없는 그러니까 무잉여에 의한 경매의 취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물건의 최저 매각 가격은 8억 8200이었는데 여기서 돈 받을 사람들이 이만큼 있네요. 여기 임차인은 없으니까 빼고요. 자 그런데 돈을 여기 말고 또 줘야 될 때가 있는데 경매 진행 비용입니다. 경매 진행 비용은 이 경매를 진행시킨 사람이 처음에 미리 내거든요. 그 비용은 0순위로 먼저 줘요. 이게 얼만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대법원 경매정보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경매 지식, 경매 비용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파트였잖아요. 방금 여기다가 감정가액을 넣으시고 예상 비용 계산을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566만 4250원으로 경매 진행 비용이 대략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실제 비용과는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대략적으로 570만원 정도 이렇게 되겠다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걸 왜 여기서 유익있게 봐야 하냐면 이 앞서 근저당권이 4개나 설정이 되었잖아요. 자 이 4가지는 강제 경매 신청 채권 이 금액보다 무조건 먼저 받아갑니다. 먼저 설정되었기도 하고 물건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이 근저당권 4개 있잖아요. 이것들 상호간에는 군대식이에요. 무조건 먼저 들어온 사람이 100% 다 받아갈 때까지 다음 사람한테 1원도 안 넘어가요. 얘가 다 받으면 그 다음 얘가 다 받아가고 또 그 다음 얘 순서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남은 금액을 얘가 가져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강제 경매 금액을 빼고 이거랑 아까 봤던 경매 진행 비용이 얼마인지 대충 판단을 해보면 되겠죠. 아까 경매 진행 비용이 가장 1순위인데 얼마였죠? 57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근저당권들 다 더해볼게요. 자 계산을 해보면 9억 6,220만원 정도 이상 써야지 이 강제 경매 신청 채권자한테 돈이 조금이라도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1억 3,900만원도 못 받았는데 돈을 또 써서 집을 낙찰을 받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안 한다 그리고 실제 낙찰이 이 금액 이하로 되었다면 경매가 불허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9억 6,200 이하로 쓰는 거는 거의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낙찰가는 10억 이상으로 될 것 같으니까 자 요점은 감안하시고 입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파트는 1,817세대 대단지 아파트고요. 조경도 잘 갖춰져 있고 일부 세대는 아까 말씀드린 골프장부도 가능해서 쾌적하고요. 살기 좋은 단지로 보입니다. 경매 나와 있는 1,421동의 4층 여기는요. 층수가 낮아서 골프장까지는 안 보일 것 같아요. 하지만 앞에가 뚫려 있어서 채광이 좋고 단지 조경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동탄 내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중에 하나의 이유는요. 동탄역이 있고 동탄역에 GTX-A 노선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중에서 가장 사업속도가 빠른 GTX-A 노선 중에서 이 수서에서 동탄 구간이 예상보다 조금 늦어지긴 했는데요. 2024년 6월 정도에 개통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파급 효과가 꽤 클 것입니다. 교통호재는 보통 3번 오른다고 하죠. 사업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그리고 착공했을 때 마지막으로 노선이 개통되었을 때입니다. 지금은 대출 이자가 너무 높고 전세가율이 낮아서 동탄의 가격이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아직 괜찮은 호재가 남아있는 곳이니까 좋은 기회에 저렴하게 취득해서 보유하신다면요. 충분히 좋은 투자 그리고 좋은 내 집 마련이 될 것으로 보이는 물건이에요. 시세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이버 부동산의 일반 매매 가격을 보시면요. 저층이 17억 그리고 중층이 17억 3천에서 18억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더 비싸게 내놓은 물건도 있고요. 그리고 실거래가는 최근 것이 없는데 2021년 8월 기준으로 7층이 17억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44평형 좀 더 작은 평형대가 13억 그리고 39평형대가 13억에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철가 선정시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손꼽히는 입지에 아파트 경매 물건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승장에서는 이런 물건을 만나기도 어렵고요. 높은 가격에 낙차를 받아가요. 그리고 이렇게 가격이 높은 물건일수록 경매로 낙차 시에 더욱 저렴하게 매입이 가능합니다. 1회 유찰될 때마다 수억 원씩 떨어지기 때문이죠. 현재 이 물건 역시 최고 실거래가에서 51%가 빠진 상태로 경매가 진행 중이에요. 지금처럼 잠시 쉬어가는 하락장이 왔을 때만 저렴하게 잡으실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럴 때 내 집 마련을 하시거나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픈한 온라인 경매 정규 강의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기존 구독자분들은 제 스타일을 아시겠지만 누구보다 꼼꼼하고 자세하게 경매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이해하기 쉽게요. 유튜브에 공개된 경매 영상들보다 훨씬 재미있고 좋은 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 댓글이나 더보기를 누르시면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세 가지 다 클릭하시기 어렵다면 구독만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집센티비였습니다.